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회차 일반기계기사 합격한 기계공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전공지식도 한번 정리하고 설계, 설비 등 요간 직무지원에 대위하기 위해서 이번 기계기사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전 휴학 중에 준비를 하게 돼서 시간은 넉넉한 편이었는데요. 필기, 실기 각각 한 달 반 정도 공부한 것 같고 점수는 각각 88점과 82점으로 필요 이상의 공부를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필기의 경우에서 과다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전공자분들 중 시간이 빠듯하시거나 합격 자체에만 목적을 두시는 분이라면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는 등의 방법을 통해 3, 4주 미만의 시간으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실기의 경우 개인에 맞게 충분히 익숙해질 시간으로 한 달 정도는 가져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 필기나 필답의 경우는 결이 비슷하다고 느껴서 전공자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막막했던 부분은 작업형에서의 투상이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가장 많은 실격이 발생하는 부분이 투상 실수로 인한 잘못된 모델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투상은 많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배우락 교재 예제는 반드시 다 풀어보시길 권해드리고 가능하다면 여러 도면을 구해서 많이 연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헷갈렸던 건 본체나 내부 공간 형상이 원형인지 사각형인지를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도면에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통 형상을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D 작업의 경우에는 김재중 교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연습하시는 도면에 필요한 부분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증 공부가 처음이라서 대학에서 하던 대로 깊게 공부하려 하다가 시간을 과하게 쏟은 케이스인데요. 훌륭한 강의지만 너무 다 들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배속 기능도 적절히 활용하면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위주로 들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기계 기사가 워낙 내용이 많은지라 따로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필기로 하진 않았고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 이후에 문제풀을 진행한 뒤 필기와 필단 모두 이런 식으로 틀린 문항에 대한 공식들만 따로 정리해서 틈틈이 외우려고 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가져가서 빠르게 훑을 수 있을 본인만의 자료를 만들어 보시는 건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격증은 가능하면 한 번에 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시험에서 잘 모르고 공부했다가 몇 개월 날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의 도움을 받아 공부했습니다. 현강에 비교하면 원하는 시간이나 장소에서 배속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사시험은 60점이 합격 커트라인인데요. 가능하다면 절대 60점의 목표를 맞추지 마시고 10점 정도의 여유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실기에서는 작업형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유관분야 전공자시라면 가능한 필답형에서 40점의 목표를 두신다면 보다 여유롭게 작업형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업형의 경우에는 시험 전 반드시 출력 연습은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